자 이제 5.1완성 압축강좌 시작해보도록 합시다. 자 너희가 특히 문학에서 막판에 가장 많이 고민하고 있는 거 이거는 선택지거든. 그래서 너희가 선택지 함정에 빠지지 않는 방법 이게 우리 강좌의 부재였죠. 함정 피하기. 자 그래서 우리 강좌에서 오늘 너희가 배울 내용들은 딱 두 가지로 생각하면 돼. 간단합니다. 첫 번째, 지금까지 올해 6평 그리고 작년 수능을 우리가 분석하면서 킬러 문학들을 분석할 거야. 그래서 선택지 안에 들어있는 함정의 원리가 무엇인가 그걸 좀 파악할 거고요. 그걸 파악하면 이제 어디로 가게 될까 지문으로 가게 되겠지. 선지 함정을 파악을 해보니까 아 이거를 이렇게 읽었어야 하는구나. 내가 이걸 이렇게 잘못 읽고 있었네. 이렇게 읽어야 하네 라는 독해의 방법론으로 당연히 귀결되게 되어 있다. 이 두 가지의 포인트를 오늘 고전 소설 챕터에서 다룰 겁니다. 자 얘들아 너희가 문학에서 시간을 세이브해야 되고 그치? 그리고 또 푼 것들은 실수 없이 맞춰야 돼. 막판에 얼마나 집중하냐가 너희들의 실제 가장 중요한 시험에서의 점수와 등급을 바꿔놓을 수도 있어. 집중력 좀이 되니. 자 들어가 볼까? 오케이. 자 얘들아 일단 가이드 페이지를 한번 열어봅시다. 자 순서는 이렇게 흘러갈 거야 오늘. 6평 분석의 자 왼쪽 파트 보이죠? 일단 6평 분석에 있는 킬러 문항을 딱 분석할 거야. 킬러 문항의 분석이 포인트는 딱 두 가지입니다. 너희가 많이 고른 오답선지. 그리고 너희가 그만큼 덜 고른 정답선지. 이 두 개를 분석하면 선택지 함정이 이거구나. 이래서 이 선택지 판단이 어려웠구나 하는 부분들을 오늘 좀 샅샅이 확인하고 그 부분에 함정을 피하기 위한 방법들을 오늘 딱 정리해보자. 자 이제 오른쪽에 기출 링크 보이죠. 자 전체 교재 기출 링크 작년 수능입니다. 작년 수능에 이제 다시금 우리가 작년 수능에서의 오답률이 높았었던 선택지들. 각각의 챕터별로 갈래별로 그거 확인하고 잘못된 프리습관 교정하기라고 되어 있지. 동일해. 그래서 함정을 포착하고 잘못된 프리습관 교정. 다른 말로 실전 문제풀이의 방법론을 그대로 정리해볼 거야.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강조하는 순서가 진행이 될 거고 그리고 나면 이제 자 그래서 그 흐름을 여기다 정리해놓은 거야. 기출 분석 거기서 선지 함정을 분석하고 그걸 기반으로 독해 행동 강령 수립하고 실전 독해 팁 정리하고 그리고 나서 뒤쪽에 이감의 고퀄의 문제들로 이제 채화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볼 겁니다. 근데 쌤이 특히 이제 이 오일 완성이라는 커리는 올해 쌤이 처음 만든 건데 그만큼 이 막판에 정리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실제로 너희들 그런 경험 없니? 중간고사 기말고사 공부 쫙 하잖아 긴 시간. 근데 막상 그 시험 전날에 너희들 막 급하게 막 막판에 막 쫙 넘기면서 형광펜 표시 필기한 거 별표 쳐놓은 거 막 다시 보면서 당일치기 분치기 초치기 할 때 여기서 공부한 게 사실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거든. 근데 그게 과학적인 원리가 있어요. 막판에 긴장 상태일 때 있잖아. 이제 정말 실전이 눈앞에 다가왔다는 느낌이 다 들 때 다 그럴 때 너희가 긴장 상태에서 집중력 확 올라갑니다. 그걸 만들어내는 또 물질이 있어요. 노르 에피네프린이라고 노르 아드레날린 같은 거거든? 그게 쫙 분출이 될 때 너희들 집중력이 고도화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이 너희들 딱 그런 상태거든. 집중력의 고도화? 그렇다면 너희가 이번 차시에서 다루는 내용들 아 이거 정리 잘하셨니? 그대로 수능이 나온다. 알았죠? 집중 준비됐어. 자 얘들아 들어가 볼까? 자 오케이. 자 가보도록 합시다. 자 고전소설부터 시작할 거야. 너희가 또 고전소설 어려워하는 사람들 너무 많거든. 근데 얘들아 고전소설은 중요한 게 있어요. 너희가 소설을 읽는다고 착각하면 안 돼. 너희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 지금 수능에 나와있는 고전소설의 지문을 공부하고 있는 거야. 그치? 그럼 너희가 뭘 봐야 될지? 뭐가 중요한지? 선택지는 나에게 뭘 요구하는지? 선지의 함정이 뭔지가 머리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책 읽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알았죠? 자 킬러 문항 분석부터 갈 건데 페이지는 12페이지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자. 자 12페이지를 열어보자. 자 올해 6평인데 너희가 아마 기억이 안 날 거야. 올해 6평에 대한 분석이 가장 중요하거든. 기억이 안 나겠지만 보다 보면 또 점점 기억이 새록새록 날 겁니다. 자 일단 12페이지에 여기다가 선택지 2번을 좀 먼저 가보자. 선지 2번. 음모 모티프 기억나니? 소연성목의 음모 모티프. 이제 음모를 막 꾸미는 사람이 있고 그로 인해서 음모와 이제 긴장감이 촤촤촤 하면서 흘러가는 막 그런 글이 있었어. 자 여기다가 2번 선지 별표가 쳐져 있어요. 문제 발모는 뭐였냐면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는 거였어. 근데 2번 선지 얘는 맞는 선지입니다. 한마디로 얘는 정답이 아니었어. 근데 너희가 정말 많이 이 선택지를 골랐어요. 한마디로 얘는 매력적인 오답이었다는 거야. 자 별표가 그래서 쳐져 있는 거야. 자 2번 선지 한번 보자. 자 2번 선지 한번 보자.